아이고... 뭐해, 뭐해? 설마, 설마. 지금 본능적으로 뭐 흔드는지 알아? 아, 어떡해! 이제 와서 일어날 수도 없고. 아니야, 얼굴에. 대박.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거 진짜 결혼성 다하나 봐. 잠자는 곰의 겨울잠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렴, 아니야. 설마. 문 열었어요. 그걸 설마 뭐 붓거나 쏟거나 하진 않겠지? 지금 긴장했어, 아빠. 침 삼키는 거 봐야. 어? 눈을 가리고? 아, 그냥? 아, 다행이다. 아. 아. 저걸 쏟을까 봐. 이거. 아빠, 콧구멍에다가. 아, 뭐래요? 김학교들이요? 됐어. 아이, 됐어. 지금 파국 중인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좌불한 성일까. 아. 어? 청도 이쁘? 아이, 그건 아니지. 아. 아. 하나가 빠졌네. 아, 발견했어요. 빠진 거. 아, 저 완전 깊숙이 넘었어요.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왜 자꾸 코에다 나와? 해? 또 자꾸. 아, 이게 뭐 싸움이야? 아, 야, 왜 코에 있었던 걸 입에다 놓어. 아, 진짜. 아, 진짜 장난꾸러기들. 뱅. 너는 옆쪽 밑에 있는다. 이해를 해. 안 돼. 그 테이프. 아, 이거 제모되잖아요. 아, 아파. 잠깐만, 저거. 저거. 띠로 털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 어떡해. 아니야, 힘들어. 아, 아파. 아빠 계속 안 깨는 뱅. 그래도 너무 안 깨잖아. 아, 근데 진짜 마음 단단히 먹었나 봐요. 아빠 안 일어나면 어떡하래? 파 물지가 강렬하네요. 아빠 놀아줘. 윌벤져스를 즐겁게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했던 쌤아빠였거든요. 진짜 온몸으로 정성을 다해서 놀아주고 늘 우리 윌벤져스 웃게 만들어 주는 아빠였는데 오늘은 많이 당나요. 아빠 진짜 클린한 거 아니에요? 이제 진지하게 걱정이 되나 봐요. 아빠 따뜻하게 해줄까? 아, 그렇지. 따뜻하면 도울잠에서 깨겠죠. 아빠, 이게 핫팩이잖아. 그게 핫팩이야? 김 아니야? 방부제 아니에요, 저거? 아, 이게 참 아이들 원래는.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빨리 일어나. 아, 근데 저 와중에 아빠는 또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뽀뽀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 윌벤져스의 사랑에 감동한 쌤아빠가 일어났어요. 아빠! 아빠! 너 왜 이래? 왜 이렇게, 어? 아빠 보고 싶었어. 진짜야? 나도. 그래. 뭐야?